안녕하세요 공수목입니다 오늘은 토익스피킹이랑 오픽 두 개의 시험을 완벽하게 분석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토익스피킹하고 오픽을 고민하시고 두 시험의 특성을 모른 채 그냥 토스를 공부하던가 그냥 오픽을 하던가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시간만 낭비하고 심지어 돈도 낭비하고 원하는 점수를 못 얻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시간과 돈을 들인 다음에 점수를 얻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하고도 못하는 경우를 꽤 보거든요 학원 등록하고 인강 구매하고 시험비 들고 그리고 시간 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제가 좀 길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임스탬프 찍어놓을 테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쭉 보세요 고민이신 분들은 다른 거 검색해서 보느니 이거 그냥 쭉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토익스피킹 같은 경우에 토익이랑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딱히 없습니다 연관성 자체가 왜냐하면 이 시험은 토익스피킹 업체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 굉장히 큰 회사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만든 스피킹 시험일 뿐 토익이랑 연관성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토익에 그 약간 괴랄한 그런 문법 문제라든지 그런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거나 그런 뉘앙스의 문제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조금 표 같은 거를 몇 개를 공유하는데 근데 그것도 타임테이블이고 그런 거여서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뭔가 취미도 물어본다거나 썰베이 하는 느낌으로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토익스피킹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스피킹을 평가하기 위해서 뭔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토익하고 연관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토익하고 연관지으면 뭔가 토익스피킹 해야 될 거 같아 굉장한 미끼 상품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ETS는 토익으로 여러분들을 길들어 놨단 말이에요 토익을 봐야 되는 분들은 토익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토익스피킹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토익을 잘한다거나 토익을 오래 했거나 토익이 익숙하다 그래서 토익스피킹을 고르시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일단 토익스피킹의 성향과 맞아야 돼요 이게 내가 스타일이 그래서 몇 점이 필요한지 확실히 보고 그리고 어떤 회사들은 토익스피킹 밖에 안 받아요 어떤 회사는 또 오픽 밖에 안 받고요 그죠 그래서 갈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 따라서 이걸 고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나서 본인 성향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어떤 스타일의 시험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200점 만점에 160이 AL인데 보통 160을 목표로 하세요 왜냐면 회사에서 160이면 그래도 되게 좋게 보니까 거의 만점으로 쳐 주거든요 그래서 AL을 목표로 하는데 근데 이제 해외 영업 직군이나 그런 경우는 좀 더 높게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픽 AA는 약간 조금 약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토익스피킹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거는 그거에 맞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보통 대부분 시험을 보시면 140에서 150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 공부를 조금 했다고 쳤을 때 본인이 공대인 경우 영어 공부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영어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요 전공 공부하고 시험 보기 바쁘니까 그죠 근데 문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웬만하면 140에서 150이 나와요 근데 이 140 150의 늪이 생각보다 큽니다 꽤 오래가요 이 상태가 그리고 초보인 경우 보통 130 이하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영어 관심이 별로 없고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뭐 토익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130 이하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스크립트를 맹신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거나 뭐 찾아보면은 스크립트 스크립트 스크립트만 얘기하니까 그러고 막상 본인도 무슨 얘기할지를 모르겠어요 검색을 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봤는데 어 이거 무슨 말 해야 되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약간 되게 믿고 그걸 하면 된다 이런 악연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스크립트를 한다고 점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스크립트를 하면 점수의 상승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아무것도 말 안 하는 것보다 근데 시험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고 스크립트를 안 써도 준비를 하면 괜찮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라고 하는 건 조금 약간 어패가 있는 것 같고 스크립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써있는 그 단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문장 문장들 좋은 문장 좋은 단어 구절 이런 거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영어 공부니까 근데 이제 보통 160이 처음에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발음이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발음이 유창한 거예요 뭐 영어 회화를 옛날에서부터 했든 아니면 원래 관심이 좀 있던 아니면 영어 말하는 거라든지 영어 듣기 미드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습관성처럼 열심히 보는 분들 중에서 약간 공부를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160이 그냥 나오는데 제가 판별해본 결과 내용이랑 큰 상관없이 발음이 좋은 경우 유창성이 좀 뛰어난 경우에 160이 쉽게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 160이 안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다 들어보면 공부를 막 결심했는데 150이래 그런 경우에 대부분 다 발음이 굉장히 토속적이에요 한국스러워요 엄청 발음을 그리고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순발력 같은 경우에 토익스피킹의 목표는 뭐냐면 무의식의 상태의 영어 실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걔네는 그래서 삐삐 해가지고 긴장을 시키게 만들고 시간을 별로 안 주고 그 다음에 말을 하게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얼만큼 잘하는지 보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시간을 많이 주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을 주잖아요 그러면 잘할 수가 있어요 암기만 해가지고 근데 얘네가 정확히 알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암기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스피킹 보는 모든 사람들이 암기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걔네의 최우선 목표는 뭐냐면 통으로 암기를 해서 시험 점수 잘 나온 사람들을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바꾸는 거고 조금씩 어렵게 내고 막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 아니까 기출문제 빼내고 뭐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근데 뭐 몸 수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 녹음기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어쨌거나 문제들을 많이 빼오거든요 그리고 복귀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단톡방 해가지고 이렇게 복귀하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근데 걔네가 그걸 알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서 나오는 그런 영어 실력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외운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내가 문장들을 암기하고 공부해서 숙달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급한 상태에서도 쓸 수 있다 이러면 160 이상의 점수가 나오는 거죠 토익스피킹이 근데 외웠는데 덜 외워서 시험장에서 뭔가 버벅거려 그럼 뭐예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외웠지만 실전에서 안 나오는 거는 걔네가 암기로 치는 거죠 못하는 걸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생각하는 스피킹 잘한다 이거랑 거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암기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말을 해 뜬금없이 아무거나 막 물어봤는데 자연스럽게 말을 해요? 그럼 뭐예요? 아 공부를 통해서 암기를 통해서 너의 실력이 됐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영어는 암기에요 영어가 뭔가 복잡하고 막 그런 게 있는 거 같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외우는 동안에 문장구조도 파악하면서 아 이런 건가? 느낌도 오고 깨달음도 약간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고 이런 거지 구조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생각보다 어려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토익 봤으니까 뭐 나 토익 900점 넘었는데 토익스피킹이 잘 보겠지?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150, 140에서 미끄러지는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160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오픽을 하죠 근데 어쨌거나 반순 암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암기를 통한 숙달하고 실정에서까지 할 수 있는 거랑은 달라요 그냥 암기 시켜가지고 문장 써 하면 외울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그건 가능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아무 때나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될지 그거를 판별을 한 후에 실제로 말을 해 봐 시키면 그걸 못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시간을 별로 안 주니까 생각보다 그죠? 그래서 일단 시험팟부터 해볼게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지겹겠지만 파트 1은 1번하고 2번이고요 총 11문제가 있죠? 45초를 준비해요 그 다음에 45초 답변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문장들이 나와요 아니면 뭐 홍보성 자기 가게를 광고하던지 그런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그냥 대충 눈으로 본 다음에 말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 읽는 거거든요 굿모닝 리더 리스너스. This is Steve Watkins with your daily weather forecast on 7 and 8.9 FM. Expect scatter showers throughout the day. So keep those raincoats, rainbows, and umbrellas handy. Stay dry and have a great day. 지금 레인보우라 그래서 약간 이거 뭐지 했는데요 문제를 가져왔지만 검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느낌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150 이하 나오는 분들의 발음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놀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들어본 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굿모닝 리더 리스너스. This is Steve Watkins with your daily weather forecast on 78.9 FM. Expect scattered showers and throughout the day. So keep those raincoats, rainbows, and umbrellas handy. Stay dry and have a great day. 뭐 이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great day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great day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절을 끝까지 무조건 다 하고 throughout the day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다 하고 이것도 s를 세게 하고 스티브 워킨스 이렇게 하고 막 그런 느낌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this is Steve Watkins 이거 s를 보는 거거든요 this is Steve Watkins 이렇게 하는 것도 오바해요 너무 느려요. This is Steve Watkins with your daily weather forecast.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160이 좀 쉬워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또박또박. 어디서 그런 걸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또박또박. Good morning, radio listeners. This is Steve Watkins with your daily weather forecast on 78.9 FM. Expect scattered showers throughout the day. So keep those raincoats, rainbows, and umbrellas handy. Stay dry and have a great day. 이런 느낌으로 그냥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죠. 왜? 많이 안 읽어봤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읽은 양하고 여지껏 태어나서 수능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영어를 읽은 양하고 영어를 말하든 양하고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1000배 나지 않을까요? 1000배? 공부를 열심히 했을수록 더. 수능 공부든 뭐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을수록 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왜? 말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물론 회화를 엄청 하고 싶어가지고 회화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학연수 안 갔다 오고 공대거나 특히 영어랑 관계가 없는 그런 전공일수록 더욱더 그 차이가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계속 해야 돼요. 파트 1 대충 할 생각하지 말고. 파트 1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많이 하고. 알겠죠? 그리고 파트 1 읽을 게 없다.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요. 문제가 많이 없으니까. 기사 읽어요. 기사. 그냥 아무 기사 찾아가지고 그냥 막 읽어요. 그럼 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잘해야 된다. 결론은. 점심 채점을 얘네가 따로따로 해요. 1번, 2번 따로. 파트별로.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파트 5. 이게 사람이 달라진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한대요. 파트별로. 그냥 뿌리는 거예요. 걔네는 그냥. 그래가지고 형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 3번하고 4번이죠. 3번하고 4번은 준비를 45초 해요. 근데 30초를 하거든요. 좀 짧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막 외워가지고 그냥 공식처럼 해가지고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외우시고 적당히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in the corner, right corner of the picture, right top corner 막 하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적당히 분명히 있다 사람이. they are doing something. 뭐 하는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하고 있다. I think they are working on something. 해서 문장 늘리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or maybe they are having a meeting. 뭐 이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딱히 뭘 외우지 않더라도 뭐 문제집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를 못하는 거는 공부를 그냥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they are having a meeting. 이런 거를 적어두고 외워두고 하면은 시험장에서 무조건 쓸 수 있으니까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냥 갑자기 자연만 덩그러니 나올 수도 있어요. 자전거 타는 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커프숍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공원도 많이 나오고. 강가해 가지고 이상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패턴이. 근데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대부분 다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하시면 너무 힘들다. 나는 말하는 게. 그러신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안경을 쓰고 있다부터 시작해서 옷이 어쩌고 이런 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별로 할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웃고 있죠? They are smiling. They seem very happy.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저는 기분 묘사, 날씨 묘사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통장은 이제 상황 설명하는 거죠. 확실하게. 그래서 There are two people in a room. And I think they're having a meeting. I don't know what they're doing actually. But it seems like they're having a lot of fun. And they're smiling. And maybe they're co-workers or they're studying together. I can't really tell. But it looks like they're having a good time. So I like this picture.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한 게 대부분의 스크립트랑 좀 약간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왜? 뭐 사진이 좋다. 부터 시작해서 둘이 재미있어 하는 것 같다. 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 해도 만점이 나옵니다. 200점이 나와요. 저는 200점을 받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강사들이 200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200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는데 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200점이 무조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도 그림만 설명하면 점수가 나오거든요. 완전 딴소리만 안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간단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30초가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7문장이 맥시몰이라고 생각하고 6문장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문장. There are two people in the room. 이런 짧은 문장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긴 문장 한 두 개 정도 그런 것들을 쓰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제 강의도 있으니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5, 6, 7번 해가지고 맨날 이거 나오죠. Imagine that an English newspaper company is conducting research to write an article.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the news.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뭐 신문 회사든지 뭐 마케팅 회사든지 뭐 이렇게 해서 바뀌어요 조금씩. 그래서 뭐 전화로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Do you read news everyday? 그래서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를 맨날 읽나요? 그럼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답변이 15초고요. 준비를 3초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즉흥 말하기야 거의. 그렇죠? 바로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별로 안 줘요. 근데 마지막 것만 약간 시간을 많이 주죠. 그래서 파트 5 약간 예열하는 느낌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Do you prefer to read the news in the morning or in the evening? 그래서 뭐 언제 읽는 거 좋아하냐?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you consider when choosing a news outlet for information? 했는데 여기서 벌써 이게 헷갈리죠. 뉴스 outlet.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소 뭐냐. 근데 이제 3개 중요한 건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더라도 여기 어차피 이게 있으니까 별로 신경 안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Reliability.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Frequency of updates. 얼마나 많이 업데이트 하는가? Quality of information. 그래서 정보의 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뭘 골라도 하기 힘들죠. 근데 대충 하나 고른 다음에 나는 그렇다. 여기서 지금 보면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you consider? 그렇죠? 내 의견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뉴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뉴스 고를 때 어떤 걸 보는지 이런 걸로 무조건 얘기하는 게 맞긴 하죠. 근데 내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무슨 스크립트 누가 써준 거 제 3자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얘기 물어보는 거야. 나. 그래서 처음 거는 이제 Do you read news everyday? 그러면 Yes 하던가, No 하던가 하면 되겠죠. Yes, I read news everyday. Because I like to read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했는데 지금 I like to read what's happening in the world 같은 게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love to read the news. It's a lot of fun.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점수 줍니다. 15초 동안에 완벽하고 너무 영어 잘해.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15초 동안에 뉴스 맨날 읽어요? 물어봤을 때 저는 굉장히 학구적이고 저는 세상에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뉴스를 맨날 읽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답변이 뭐 이게 복잡한 건가요? 그냥 조금 있어 보인 척 하는 거지? 근데 그냥 보통 물어보면 한국말로 저 뉴스 맨날 읽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많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주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친구랑 대화를 하려고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정답이 없어요. 근데 뉴스 매일 읽냐에 대답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라도 이유를 대야 돼요. 이렇게 해도 점수를 줘요. 지금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발음을 잘했고 대답을 했고 빨리 말했고 유창하게 했죠? 답답한 게 없죠?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예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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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단 말이야 점수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스, 노, 빡 한 다음에 이유 간단하게 대고 별게 아니어도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Do you prefer to read the news in the morning or in the evening? 내 의사랑 상관없이 아침에 읽는 게 좋냐 저녁에 읽는 게 좋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야 요새는 핸드폰 있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시험이니까 아침이랑 저녁이랑 골라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게 만약에 30초였으면 저녁도 보고 아침도 본다 하면서 문장을 뭔가 만들 수가 있어요 답변을 근데 15초예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15초 그러니까 그냥 고르는 거야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냥 관심 없어요 그냥 영어 잘하는 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에 상관없으니까 I like to read the news in the morning and the subway because I don't have anything to do when I go to work 근데 이런 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이유가... 이런 게 시험장에서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막 하거든요 헛소리 근데 이거는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유 떠오르는 게 없네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저녁으로 한번 해볼게요 I prefer to read the news in the evening because I can find out what happened throughout the day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뭐 일어나는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I can find out what happened throughout the day 해서 throughout the day 같은 게 어려울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건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막 와 진짜 너무 어려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공부하면 돼요 그냥 한 5분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거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제일 중요한 거 뭘 고르는 게 좋을까?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Precursive updates, Quality of information 사실 빠른 게 제일 좋지 않네요 속보 제일 빨리 알려주는 거 근데 여기 없으니까 Quality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Well, I personally think quality of informa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hoosing a news outlet because nowadays there are so many fake news and there are people that write news in a very biased way and there are people that don't write any facts they just write whatever they think in their head So I think quality of information is very important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요런 거는 제가 약간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지금 했어요 답변을 근데 이제 제 강의에는 너무 강의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제 강의에는 사실이니까 제 강의에는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제별로 약간 하다 보면 겹치는 게 많아요 파트 3랑 파트 5랑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단어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약간 조금 번갈아서 쓰면 되는 거니까 공부하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영어 공부에 다 도움이 되는 거여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거 8, 9, 10번 이것도 되게 만만하게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좀 하다 보면 할만하니까 근데 이제 3초 시간을 주고요 준비 시간 15초, 15초, 30초 해가지고 10번은 두 번 들을 수가 있어요 두 번 듣는 거 귀찮은데 근데 두 번 들려주더라고요 강제로 근데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표를 보여주고요 이 표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표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대충만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저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보통 first session 제일 첫 번째 거 뭐 어디서 하냐 장소, 시간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누가 하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발표한 사람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점심이랑 저녁이랑 그 다음에 이제 break, 휴식이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얼마를 내야 되는지 일정이 어떤지 몇 시 동안인지 그 다음에 리액션 내용 그런 것도 시작해서 다양하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요 정보를 찾는 거는 못하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문장으로 만들거나 전시사를 틀리거든요 문장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별 게 없어요 there will be만 하면 되거든요 there will be it is held 그래서 주체가 된다 뭐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 외적으로 전시사를 틀려요 그래서 시간 전시사 틀리고요 긴박하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연습을 한 번 틀리면 연습 안 했으면 틀릴 수 있는데 연습하면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틀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파트1하고 파트4에서 발음을 틀리고 전시사를 틀리면 점수가 무조건 안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토익스피킹으로 승부를 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무조건 그거 점검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파트5만 할 게 아니야 파트5도 해야지 당연히 그죠 근데 파트5는 생각보다 잘하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파트5를 나쁘지 않게 하는 분들이 파트1하고 파트4를 생각보다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파트5 실력 보다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파트4의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를 들려줘요 문제나 써있지가 않아 그래서 듣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애먹죠 문제를 못 들어 그러니까 토익을 못하시는 분은 토익스피킹을 아예 안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날라가면 크거든요 이거는 파트4 같은 경우가 점수 따기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듣고 물어보는 거 그냥 답하면 되거든요 문제를 구성할 것도 없어요 전치사랑 앞에 거 조금 해가지고 그냥 말하면 되거든요 화자 같은 경우에는 발표한 사람은 바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게 되게 쉽거든요 그냥 공식처럼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못 들으면 틀리니까 답을 틀리면 점수를 안 주겠죠 그러니까 듣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 리스닝이 약하신 분들은 토익스피킹을 안 보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 대망 파트5 파트5는 11번이고요 45초를 준비한다면 60초를 답변을 해요 그래서 좀 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배점이 크겠죠 당연히 근데 많은 분들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문장을 채우려고 그래요 There are two reasons why I think this way The first reason that I think this way is that 해가지고 문장을 막 늘려 근데 걔네가 알아요 뭘 외워갖고 뭐가 즉흥인지 걔네가 정확히 파악한단 말이에요 근데 즉흥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적고 외운 거 같은 게 굉장히 길잖아요 제가 말하는 외운 거는 It is very difficult for students to make money 뭐 이런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한 필러 같은 거 There are two reasons why I think this way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의 채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외운 거잖아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답변 틀을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답변 틀을 안 봐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시험장에서 Firstly, Secondly부터 체크해서 There are many reasons why I think this way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리백준이 나오는데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단 한 번도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에는 답변을 바로 해야 돼요 지금 보면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choosing a job? 그래서 직장국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쵸? Friendly co-workers, learning opportunities, career futur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I think friendly co-worker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choosing a job 이거는 첫 문장에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저도 이거는 해요 무조건 물론 끝까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I think friendly co-workers are the most important 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귀찮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쭉 하면 되거든요 첫 문장을 그래서 첫 문장을 똑같이 비슷하게 해서 딱 찍어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This is because 한 다음에 Because는 아니거든요 Because로 시작하면 주어가 없으니까 This is because 해가지고 바로 이어 질려주면 돼요 This is because when working together co-workers are very important You have to work in teams, and there are team leaders, and you have to follow orders from your team leaders, and you have to cooperate with your teammates and co-workers, and you have to cooperate with your teammates and co-workers, and you have to have meetings with them, and you have to have lunch and spend time together, so I think co-workers are really important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유를 쭉 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 give specific reasons and details to support your opinion 때문에 예시를 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I think co-workers are the most important 한 다음에 이유를 하나 대요 뭐 어떻게 한 문장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문장으로 이유를 하나 대요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문장에서 for example을 해요 최악이에요 최악 갑자기 for example이 왜 나와요 예시를 들 게 없는데 일단 이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details 해가지고 약간 부연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When working with a co-worker, if a co-worker is really weird, and is really grumpy all the time, it's difficult to work with that co-worker 이런 식으로 약간 예시 비슷하게 하면서 상황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when이랑 if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for example은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차라리 in my experience 해가지고 In my experience, I worked with a co-worker that was always grumpy and mad, and it affected me a lot, and I couldn't perform well in the company because of that co-worker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를 드는 거를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바로 for example 던져버리면 그냥 외운 걸로 봐요 얘네가 모르겠어요 수험생 doing speaking 수험생 95%가 for example 하는데 걔는 지겨울걸요?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유가 된 것 중에서 뭔가 되게 그럴듯하고 엄청나고 그런 게 있네요 그런데 performance, cooperate, have meetings togethe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썼죠 단어를 그러니까 얘네가 원하는 그런 단어들을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제별로 그런 단어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몇 개 준비하고 그 문장도 몇 개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암기가 아니고 내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내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시험장에서 발휘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병이에요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이상한 토익 스피킹 병 그래서 뻔한 것도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사실 봐봐요 되게 친절한 core, learning opportunity, correct future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만 고르라면 뭐 그냥 하나 골랐다고 쳐요 그런데 이유가 다 뻔하잖아요 같이 일해야 되니까 팀에서 일해야 되고 협동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보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발이 옆에 있고 그렇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 멋들어지게 막 거창한 이유 해가지고 한국말로 지금 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한번 해봐요 댓글로 한번 닫아주세요 한국말로 어떻게 하면 엄청 멋있고 엄청 괜찮은 그런 논리적이고 아주 그냥 멋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그럼 제가 인정을 할게요 제가 한국말로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정을 할게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그냥 뻔한 얘기 남들 다 하는 얘기 그걸 영어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유창하게 어려운 단어 고급어휘 이런 게 아니고요 유창하게 빨리 끊기지 않고 버벅거리지 않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토익스피킹 약간 뭔가 힘든 느낌이죠? 토익스피킹 힘들어요 그런데 토익스피킹에 대항마가 있습니다 대항마 뭐예요? 오픽 오픽이 원래 삼성 크레듀라고 있어요 회사가 삼성 크레듀라고 언어 평가하고 그런 거 하는 회사인데 제가 잘 모르지만 삼성 직원이 많으니까 매해 진급시험 평가할 때 토익스피킹 돈 쓰는 게 아깝거나 아니면 그 돈을 따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 시험을 하나 드려봐 가지고 우리가 해야겠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돈 쓰는 거 몰아주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OPI라는 시험이 전화로 하거든요 원어민하고 그런데 그거를 컴퓨터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별로 상황별로 물어볼 것 같은 것들을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녹의된 문제를 듣고 그리고 말을 하는 건데 문제가 안 떠 있어요 화면에 토익스피킹은 문제가 대부분 떠 있으니까 좋아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거의 떠 있으니까 할만한 것 같은 거야 근데 OPIC은 문제가 안 떠 있어요 그러니까 못 하겠는 거야 근데 OPIC은 되게 재밌는 시험인 게 문제가 똑같아요 항상 거의 항상 똑같아요 문제 은행에서 뽑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문제가 항상 똑같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업데이트를 해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 만들기도 편하고 사실 OPIC 강사가 꿀 빨죠 왜냐하면 토익스피킹은 인기가 많지만 OPIC은 문제를 안 바꿔도 되거든요 토익스피킹은 매주 기출이 나오니까 그리고 매주도 아니잖아 매일 있잖아 매일 시험이 매일 있고 막 취업 기간에는 거의 매일 있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복구하고 복귀하고 하는 게 되게 힘드니까 근데 어쨌거나 OPIC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OPIC은 순발력이 제로에요 필요가 없어요 순발력이 40분 동안 원하는 만큼 문제 시간 포함이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문제는 두 번씩 들을 수가 있어요 내가 들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과학한 시험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했죠 문제를 보고 갑니다 왜 똑같으니까 좋은 강의를 들으면 문제가 똑같아요 시험장하고 완벽하게 물론 그 문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문제 은행에서 뽑는 거니까 그리고 OPIC의 최고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OPIC이 인기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면 서베이 고르기가 있거든요 너 좋아하는 거 골라봐 해가지고 산책, 운동, 캠핑 이런 거 고르고 직장 다니냐 부터 시작해서 물어봐요 그리고 나이도 고르는 게 약간 어이가 없어요 단계가 6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6개 중에서 내가 골라야 돼 그거를 그리고 나이도를 중간에 재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7번까지인가 푼 다음에 다시 고르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이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내가 시험 보러 왔는데 내가 나이도를 내가 고르고 약간 한국 사람들한테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OPIC이 인기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일반 수험생은 절대로 알 수가 없긴 했어요 이거 시험 자체가 학원 강사든지 아니면 내부 강사 있잖아요 OPIC 강사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잘 파악을 못하니까 근데 내부 관계자랑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저는 그 정보를 저도 들었으니까 저도 받았으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거가 해결이 되면은 OPIC은 정말 쉬워요 공부하기가 문제가 조금 많긴 하지만 어차피 다 비슷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총 15개고요 자기소개 제외 14개에요 자기소개는 평가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OPIC은 두세 개를 안 풀어도 AL이 가능해요 토익스피킹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OPIC은 AL이 가능합니다 두세 개까지 안 풀어도 두세 개를 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별로 못해도 상관이 없다 대신에 잘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잘하면 근데 그것도 막 되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럼 점수가 무조건 나와요 저 학원에서 강사할 때 AL을 엄청 많이 배출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제 수업 듣고 연습 맨날 하고 그 정도 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AL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토익 150에서 막 헤매고 어려워하고 막 그런 분들이 AL이 바로 나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대부분 다 이게 콤보라 그러는데 1번이 자기소개고 세 문제가 콤보고 한 주제에요 그 다음에 세 문제 7번까지 또 한 주제 그 다음에 8, 9, 10까지가 또 하나의 주제 그리고 11, 12, 13이 롤플레이 보통 그리고 14번은 15번이 조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주제에요 근데 그 주제 중에서 보통 첫 번째가 현재형 묘사 너의 방을 설명해봐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거를 묘사해 너의 방에서의 추억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이상한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세 번째 문제는 현재과 과거랑 비교를 하는 걸 물어봐요 그래서 너의 방이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고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고요 난이도 선택에 따라서 문제랑 최고 달성 성적이 변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오픽의 최고 단점 그래서 제이들이 진짜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오픽에 대한 거북이 없는 이유가 제가 피거든요 그래서 별로 계획을 그렇게 안 하니까 또 상관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미 알기도 하고 정보를 근데 저 처음 오픽 아무것도 모르고 시험 보러 갔을 때 6-5를 했거든요 나 영어 잘하니까 6-5를 했는데 회사원도 고르고 막 다 골랐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진짜 문제가 와 나는 오픽이 진짜 어려운 시험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빡센 걸 물어보는 거야 직장 관련해 가지고 막 끝까지 물어봐요 지우고 끝까지 동료랑 갈등이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대답하고 나온 다음에 아 나 점수 안 나오겠다 그랬는데 에일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점수는 잘 주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6-5는 고르는 게 아니에요 5-5 고르고 그리고 주제도 회사원이랑 학교도 안 고르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제 강의를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제 강의는 멤버십에 있어요 멤버십에 오픽이랑 토이스피킹 같이 올려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기 전에 난 그래도 뭔가 알고 싶다 그러면 둘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되니까 근데 대신에 문제가 안 바뀌어요 그리고 롤플레이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롤플레 생각보다 안 중요하고요 시제가 제일 중요하고 14번, 15번 솔직히 안 풀어도 만점 나오거든요 AL 근데 시제를 틀리면 점수가 AL이 절대 안 나와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과거 묘사를 못 하잖아요 과거 묘사를 하는데 과거를 안 하거나 과거를 틀리거나 그러면 AL이 절대 안 나와요 IH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과거를 한 개도 안 하면 IH 안 나올 거에요 한 개도 안 하면 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과거 시제가 정말 중요한 시험이다 그래서 토익스피킹이 인기 있는 게 또 뭐냐면요 시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과거가 없잖아 토익스피킹은 내 경험 말할 때 빼고는 과거를 필요할 필요가 없거든요 파트 5 파트 4까지는 과거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토익스피킹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닌가 토익으로 이미 약간 익숙해져 있는 그런 느낌에다가 과거를 안 해도 돼 근데 오픽은 막 난이도 골라야 되고 주제 골라야 되고 뭐 고를지 모르겠고 문제 주제 진짜 많고 그리고 과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토스랑 오픽이랑 다 알아봤는데 이제 토스랑 오픽 중에 뭘 하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토스 같은 경우에 내가 160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근데 오픽은 아예 치면 괜찮아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픽을 보세요 무조건 근데 나는 그래도 토익스피킹을 통해서 160 이상 해가지고 뭔가 좀 회사에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170, 180까지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면 180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190부터 약간 좀 되게 어려워요 근데 180까지는 공부를 빡세게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뭔가 증명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토익스피킹을 하세요 좀 빡세게 하는 거지 근데 토익스피킹 160이랑 오픽 IH랑 비교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건 무조건 오픽이에요 장담하는데 무조건 오픽이야 무조건적으로 이건 진짜 토스 160보다 오픽 IH가 무조건 쉬워요 훨씬 더 한 10배 토스 160이랑 오픽 AL이랑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오픽도 시간이 비슷하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은 덜 볼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토스는 시험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왜냐면 시험장 가면 급박하고 삐파고 막 그러고 순발력을 되게 요구하고 주제도 되게 어려운 게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픽은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연습을 덜 한 거야 가서 당황해서 못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문제 다 봤지 준비 다 했지 그러면 당황할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픽을 더 추천하거든요 근데 토익스피킹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니면 토익스피킹을 무조건 봐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고 저는 둘 중에 뭐 할 거야 제 친구나 아니면 제 친한 동생들이나 뭐 새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오픽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오픽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제가 토익스피킹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고 오픽은 어떤지만 대충 얘기를 해드렸고 그랬는데 제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오픽은 그래서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a